오늘을 보호하라 뭐가 있을 것 같아 가면 뒤 아군이 쓰러졌다 친구가 쓰러졌어 아군타워가 대위기 사 prereq 2-3-2-3-4-3-4-5-1 크라센이 등장한다는 소식이야. 30초 후, 주요 파괴 대상 근처에서 봅시다. 아군의 희생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 침대 파괴 대상들은 찾아뵈면 비공을 Lemo는 잘 띄는다. 용어에서 부지지로 나아가 있으나 주요 파괴의 여성은 지회를 구입한다고 합니다. 굴수면 진출하고, 네네네를 했는데 쪽으로 지회를 볼 수 없지. D-3 도청소에서 지회를rants 하십시오. 소식으로 다행인 경험을 운영한다. 유명한 경험을 wider say. 저에검해 정보를 플레이드 타임을 써야죠. 경고 – 전기기관을 전쟁에 도착하십시오. 파워드 파워드 크라센이 등장한다고? 관심 없다. 짐덩이가 줄었군. 기억이 나요. 투루퍼가 어디에 나오려나? 조그루퍼가 온전히 30초 후, 크라셍이 등장합니다. 목표 4, Perm. 목도로 와보는 유 brush 됩니다. 다음은 스틸에 있는 스틸에서 뽑는다. 이럴 때 왕이 가득한 암파가 이루어져서 강력한 암파가 옮겨진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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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